좀 더 빨리 자 그러면 먼저 발차기부터 연습합시다 하 하 오 하하하하 하 하 하 하하하하 아 함 한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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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핫 핫 핫 핫 핫 핫 어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태권도 해봐요 아니요 뭐야 으악 엄마 이제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자 마지막은 운동을 아니 마지막은 이렇게 가만히 자